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두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복음을 하라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 하시는 축복으로 확인했습니다. 에스터가 다음 주면 보스턴으로 가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기도하네 또 우리가 말씀하네 함께 이 축복의 응답 속에 있는 줌이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게 좋아요 보스턴 가는 게 좋아요 누가 그런 것처럼 목사님 이 직장에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저 직장에 가는 게 좋아요 대개 그런 거 물으러 오는 친구들은 이미 결론 내놓고 물으러 오더라고요 그 현실적으로 어떻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한다면 믿으라고 하지 않겠죠 안 보이는 거 그렇죠 안 보이는 것을 두고 사실이니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이름을 힘입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의 제목입니다 so in his name is the title for the scripture message of john 20, 32, 31 in his name 이렇게 되어있죠 영어로 in english it's in his name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 중에 매일 하는 것 그죠 매일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매일 하는 것이 뭡니까 what is something that we do everyday that we can't see 우리 랩런스들한테 물어보면 대답 어쩔지 모르겠는데 ten minutes a day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겠죠 I don't know what the 랩런스 would say to this but ten minutes a day 다르게 하면 summit time in other words summit time prayer journal 기도 수첩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or with the prayer journal 이걸 두고 얘기를 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두고 이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holding on to what cannot be seen you are taking this time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럼 이때만 하고 24시간 동안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게 없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이 24시간 보이지 않는 것이 나에게 everything 다시 말해 all in 내 삶을 전부 여기에다 둘 수 있는 그 축복을 가장 집중적으로 내게 가장 좋고 내가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게 10 minutes a day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10분 동안 So you are having a time of focusing 보이지 않으니까요 Because it cannot be seen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장소를 정하고 내게 가장 맞는 하루에 그 축복을 내가 놓치지 않는 이게 지금 나에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So you are setting a time and a place and not losing hold and having this time of being all in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걸 했냐 안 했냐 뭐 몇 번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As I say once more If you have done this or not and how many times you've done it is an important 진짜 중요한 건 이 시간이 나한테 좋으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뭔지 내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그걸 두고 그 이름을 힘입어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힘내서 해봐야지 그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내가 이 시간을 축복으로 내가 이 시간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내 생각하고 내가 이런 걸 내가 이걸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시작이 내가 아니에요 이걸 시작이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어째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시작이 되어지고 이것의 이유가 되어지느냐를 내가 아는 만큼 좋아요 이게 감사해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 있잖아요 다른 것들이 원하는 것들이 자신마는 나의 디자이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내 소원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뭔지를 하나님이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의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의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있다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과 분리됐다.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 죄가 어째서 생겼냐? 그 뒤에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단이 지금 뭐하냐? 아비노롯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 내가 이 시간을 가지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다가 안 하게 되는 이유. 그럼 좀 더 와닿겠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못 보니까 모르죠. 보는 게 믿음입니다.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믿게 하려고요. 인 히즈네임이라야 믿어져요. 이 시작이라야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 자체가 안 돼요. 좀 더 수준 있는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 그죠?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대학 교수 있죠? 그 사람이 쓴 책이 미국에서는 20만부밖에 안 팔렸는데 한국에서는 그 몇 배가 되는 100만부, 200만부인가? 하여튼 그렇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하여튼 뭐가 중요하냐,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정의에 대한,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한 게 훨씬 강합니다. 이런 정서가 있다 보니까 교회도 이런 정서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복원보다 강해요. 복원보다 훨씬 우리를 많이 잡고 있고 생각 속에 그걸 많이 따져요.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따집니다. 많이 생각을 해요. 이걸 많이 생각 안 하고요. 다시 말해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요. 왜 그러냐를 여전히 여기서 생각을 해요. 이게 안 바뀝니다. 이거는 뭘 해보세요, 바뀌나? 기도 수업에도 안 바뀌어요. 어떤 노력을 해도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뭘 가지고 하냐? 나의 디자인을 딱 잡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아비노스를 하면서 내 디자이어로 딱 이렇게 이게 뭐냐? 이게 속이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정체가 너희 아비 이렇게 아비 노릇을 한다. 이게 뭐냐? 디자이어를 딱 잡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디자이어가 강해요. 그래서 맨날 신문에 기사에 보면 전부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되냐, 저래서 되냐 전부 그 기사예요. 그게 뭐예요? 뒤에 무슨 문제예요? 이런 디자이어가 맞다고 이걸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단이 있다. 이걸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갈망하지만 이게 갈증이 나는 이유가 뭐냐? 왜 정의롭게, 잘하게 이게 뭐냐? 내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고 싶은데 내가 정의롭게 하는 사람에게 리스펙트를 내가 주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몰라주고 말이죠. 그겁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디자이어가 있어요. 어째서 그런 디자이어가 생겼냐? 그리고 이게 왜 옳다고 왜 이거면 된다고 하냐? 심지어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 사단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죄 이 상태가 있거든요. 이 영적인 상태 여기서 이게 뭔지도 이게 중요하지도 이걸 보지도 못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께 안 가요.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영한복음 3장 Responsive Reading 교동문에 나와요. 내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께 안 나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t says because our acts are wicked we cannot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는 거지 사람이 볼 때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악한 그 배경을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야 아는데 그리스도라야 이 이름의 힘이 내게 임해야 내게 이 이유가 분명해지는데 그렇지 못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실은 복음이 강조가 안되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이 시작을 못합니다. 내 생각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유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지만 저도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아침에 눈 뜨면요. 그건 내 생각해요. 그게 나라는 걸 나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는 게 쉬워져요. 그래서 내가 이 죄 가운데에 있는 상태라도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눈 뜨면 10분 a day 어떻게 하냐 내 생각을 말씀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래해 주신 세 가지 언약 뭡니까? 이 세 가지가 실은 뭐냐 이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일하십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하신 약속을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할 때 베드로가 이 축복을 약속으로 얻었잖아요. 그럴 때 사단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내게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두고 내가 도전할 내가 그 다음이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이 뭡니까? 이 텐민이 도대요. 내가 이거 왜 합니까? 이 이유가 아니면 절대 지속이 안 돼요. 말하자면 사단이 안 꺾어요. 이게 나를 나를 잡은 지 오래됐고요.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해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뭐에 잘 반응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나를 어떻게 하면 핸들할 수 있다는 걸 나보다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돌아보시면 내 인생에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를 항상 그 자리에 두게끔 못 자라게 다시 말하면 생명에 생명 있으면 자라요. 힘을 얻기 때문에 영양이 공급되면 이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힘이 공급이 안되면 항상 제자리 키도 안 커 심지어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게 되어버려요. 사단이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도록 복음에 미치지 못하도록 힘을 얻지 못하도록 이걸 오래 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깨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집니까? 작정하고 뭘 해보세요 깨지나 차라리 하던 거 안 하면 깨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안 하면 이상하게 뭔가 다른 게 이렇게 옵니다. 문제는 그때뿐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뭘 말해주느냐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구원도요 정말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확실히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고 제일 가운데 있고 사단이 아비노로롯을 하는 이게 뭐라는 걸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구원도요 하나님이 구원하심도 나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이 그리스도인데 나로 바꿔버려요. 내가 영접했거든 맞아요. 그 영접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내게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나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 고백을 할 때 그 고백대로 너는 내 자녀야 라는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이런 것들이 안 중요해 내 영접했으니까 이것만 남아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거거든요 이 상태가 안 바뀌어요 우리가 10분 a day를 하는 이유는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은 태어나는 것에서 그것과 같아서 우리로 그죠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겁니다 다시 두 번 태어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내 영적 상태인 그죠 내가 누구인가 내 디자이어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말이죠 내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나한테 가장 소중하고 그래 안 됩니다 나 그런 사람 아는데요 자세히 듣다 보면 암이 낫던지 갑자기 말이지 망해갔던 회사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갑자기 말이지 문제가 확 해결되고 그래서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평생을 말이죠 자기 전문 모든 것을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막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어째서 그럴 수 있냐 참 신실하고 맞아요 그분이 자식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심장병이 심장에 불치병이 못나요 수술해서 안 돼 근데 기도하면서요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얘 살려주시면 내가 근데 진짜 기적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래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래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기도도 안 할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 그런 기도 하셨거든요 하나님 먼저 불러 가셨는데 자인어른은 그런 기도 했었어요 저를 두고 저놈 불치병 걸리게 해서라도 하나님 할렐루야 당당하게 기도하셨어요 저한테 그런 기도 한다고 얘기도 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솔직하게 내 자신이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그게 납니다 근데 그게 괜찮을 수 있는 놈은 딱 두 종류입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에 눈 떴던지 복음이 이해됐던지 아니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던지 이해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지 않습니까? 왜 이게 오직인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야 그 이름을 힘입다 그러면 이 축복이 그리스도가 뭘 했는 그리스도가 하신 내가 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미 해놓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힘입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구원 마저도 그리스도가 시작이 안 되고 나에게 내가 시작인 걸로 바꿔먹는 그런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되는 그 진짜 이유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단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던지 진짜 복음이 이해가 됐던지 두 가지입니다 아직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에스토가 다시 말합니다 모든 걸 나로 바꾸는 게 나로 바꾸는 게 두 종류란 말입니다 하나는 복음이 완전히 이해됐던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던지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사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이유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바뀌어져버린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 이거든지 내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던지 뭐를 두고 얘기하냐 디자이어를 두고 말입니다 이건 못 속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유거든요 이게 나거든요 그러면 이럴 생각이 들 겁니다 나는 분명히 영접했고 하나님 자녀인데 내 디자이어를 보니까 말이죠 두 개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냐? 이거냐? 난 이걸 위해서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아니면 이거기 때문에 중간이 없어요 살았든지 살았든지 죽었든지 간당간당해도 숨이 붙어있어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멀쩡해 보여도 그렇죠? 좀 저까지 멀쩡했는데 숨이 끊어졌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내가 지금 호흡이 가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냐 없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 내가 그리스도께 가는 이게 내 이유가 텐미닛 어데이면 안 돼요 텐미닛 어데이면 나한테 안 일어난다고요 이 축복이라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축복이라야 그 이름이라야 이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생명을 누리는데 이 일이 나한테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만든다는 말이지만 이게 내 디자이어가 안 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원하도록 돼버려야 되거든 근데 다른 걸 원해요 다른 게 더 소중해요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난 전생에 내 재산 다 드렸는데 그래도 안 변해요 이 디자이어가 안 변한다니까요 그건 못 속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요 내가 이 이름에 힘입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애를 애를 가질 때 엄마들은 잘 알 거예요 뱃속에서 초음파 이 검사도 하고 아이고 심장이 뛰네 이렇게 보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걔가 뭘 이래 했냐 저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로 찼냐 안 찼냐 찰 수도 있고 벌써 한 달 밖에 한 달 두 달 밖에 안 됐는데도 애가 왜 발로 안 차지 애가 가지면 발로 발도 찬다던데 이러면서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리스 신화의 이름을 내가 잘 못 알기 제가 그리스 신화인가요 뭐가 신화인가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크루스테스 누가 책을 썼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프로크루스테스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이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 지나가는 사람들을요 딱 잡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자기 침대에 딱 누인대요 이 침대보다 크면 잘라버리고 이 침대보다 작으면 이 침대보다 작으면 이 침대보다 느린다는 거예요 한 명도 못 살아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더 이상 이 디자이어 사단이 나를 아비노르타는 이 디자이어에서 내가 뭘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게 나한테 힘들다 이게 나한테 힘들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걸 바꾸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뭘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으로 응답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걸 주셨거든요 사단이 흑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이게 뭐라는 거에 자꾸 눈뜻이고 이 이유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바뀌어지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진정한 응답으로 가장 나에게 소중해지는 더는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복음이라야만 돼요 어떤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분별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분별해라 영적 파수꾼 좀 깨라 깨 그렇게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길었어요 그렇죠 정신 차려라 이렇게 여러분 그 텐미니 더 데이가 여러분에게 그죠 인 히즈 네임 이렇게 시작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